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썬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파이썬 클래스 파이썬 클래스 네 파이썬 클래스 하니까 정보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이 하나씩 한번 찾아서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 맨 첫번째 한번 볼까요 네 클래스 초보 개발자들에게 파이썬은 클래스는 넘기 힘든 장벽과도 같다 네 클래스는 왜 필요한가 네 이런게 있구요 어 그 다음에 네 클래스 그렇죠 이게 좀 설명이 나네요 클래스는 객체의 구조와 행동을 정의한다 객체의 클래스는 토기화를 통해 제어한다 클래스는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 쉽도록 만든다 한번 연습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코딩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콜렙 네 research.google.com slash shopcreaticalnew 보기로 하구요 그 다음에 네 텍스트를 넣고 방금 클래스 네 클래스는 객체의 구조 네 그 다음에 네 예 와리스 파이썬 클래스 물론 영어로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거나 아 유튜브 훨씬 좋습니다 네 유튜브 등에서 더욱 자세한 정보를 검색해 보세요 네 여러분 검색을 해 보시기로 하구요 여기서 한번 연습을 하면서 파이썬 클래스가 뭔지 한번 이렇게 좀 연습을 하면서 한번 감을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해 보다 보면 여러분이 뭔지 좀 느낌이 오실 거예요 네 쉽게 여러분의 느낌이 오실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먼저 파이썬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음 키워드가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구요 그래서 한번 템프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어 볼까요 그보다 클래스 마이클래스라는 마이클래스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는 클래스에는 X라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7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건 뭐냐면 클래스에 있는 클래스에 있는 어 클래스 스 네임 이스 마이클래스 이구요 어 두 번째는 이건 뭐냐면 프라퍼티입니다 프라퍼티 어 프라퍼티 네임드 X라는 네임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한번 프린트 마이클래스를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마이클래스 하면 네 아 파일 이름을 정의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한번 파이썬 클래스 프라이티스 네 베이직 클래스 베이직 프라이티스 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네 마이클래스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잘 정의가 됐죠 네 그 다음에 네 잘 정의가 됐구요 음 그 다음에 한번 우리가 어 오브젝트라는 걸 한번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그 다음에 네 네 우리는 마이클래스라는 걸 이용해서 Let us let us user 방금 우리가 만든 클래스 있죠 더 클래스 네 마이클래스 네 마이클래스에서 뭐냐면 To create objects 오브젝트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뭐냐면 첫 번째 네 x1 네 x1 은 네 x1이라는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죠 네 여기에 이제 마이클래스 를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이제 그렇죠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죠 create an object named x1 그렇죠 using my클래스 my클래스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x1이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어 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가 뭔지를 한번 프린아웃 해보면 print x1 하면 네 아 클래스 오브젝트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의 property x1 property x라는 property가 여기 정의가 제거해서 라는 property를 프린아웃면 당연히 7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7이란 네 property 네 프린아웃 the property property를 프린아웃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여기까지는 별로 네 어디에 쓸까 이런걸 좀 더 음 유용한 유용한 걸 한번 만들어 오겠습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긴 하지만 그렇게 실생활에서 유용해 보이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좀 더 유용하고 쓸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보셔야 돼요 어 네 한번 네 예를 들어서 한번 아주 간단한 걸 한번 말하면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선 네 뭘 배우냐면 네 어 언더바 두 번 그 다음에 init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init 네 how to use init function 네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한번 아주 그래서 이번엔 person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클래스 person 네 person 이거는 네 역시나 a class name is person 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define 함수를 만들어서 define 하는데 어떤 함수냐면 이거는 init 이라는 펑션으로 언더바 두 번 init 네 펑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닛이라는 펑션을 만들고요 여기에 이제 셀프라고 자기 자신을 언급하는 게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name 이거 다 인터넷에서 뭐 유명한 example들입니다 그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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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se 이건 뭐냐면 use the init function 그래서 그다 use the init function 그렇죠 to assign value to assign values for 네 name and age 네 name and 네 for name and age 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네 셀프에 네임을 네임이라고 일단 지워주고 그래서 입력값을 네임이라고 읽어주고 셀프에 네 네 age를 age라고 읽어주고요 네 네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간단히 만들어준 다음에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네 p1 는 이제 person이란 클래스에 이제 오브젝트를 만든거죠 person이란 클래스를 위해서 p1이란 오브젝트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input을 뭘 주냐면 이제 존 존 존 존 네 그 다음에 뭐 25세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역시나 create create an object create an object named p1 using person 네 이라는 클래스 using the 클래스 person 이라는걸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네 뭐 예 그냥 놔두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1이 여기서 이제 물론 잘 정의가 된다 한번 볼까요 p1 하면은 예 오브젝트라는게 잘 정의가 됐어요 오브젝트는 잘 정의가 되고 그리고 이거에 네 property 네 print p1 한 다음에 예 셀프라고 셀프 스스로 읽어서 읽죠 존과 25 라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셀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네임과 에이지를 보는데 예 첫번째게 이 네임이 존이고 에이지가 25죠 그래서 p1의 네임을 printout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네임을 하면 예 셀프의 네임을 네임이라고 읽으니까 그렇죠 네임이라고 읽고 또 print p1 age 셀프의 age input age라고 읽으니까 이런 값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존 25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감추고 헷갈리니까 네 하면은 존 25 이게 우리 입력값들이 그대로 나왔죠 그대로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브젝트 메소드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오브젝트 메소드라는 걸 배우는데요 오브젝트 메소드라는 걸 네 오브젝트 네 오브젝트 can contain 메소드 네 오브젝트라는 건 메소드라는 걸 포함할 수 있다 그렇죠 오브젝트 메소드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메소드 인 오브젝트 알 메소드 인 오브젝트 알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펑션입니다 펑션 을 벨롱 이 네 피부러 pack 그냥 헷갈리니까 위에 거 다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카피해서 이렇게 가져오구요 우리가 똑같이 카피 페이스트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메서드를 한번 만들고 있어 메서드 네 그 다음에 define function을 하나 집어넣어서 여기에 my function 해서 여기에 얘네들 인풋을 이제 self self면 이제 아까 읽어드린 요런 정보 이런 정보를 가져오는 거에요 셀프고 여기에 뭘 붙이냐면 여기에 이제 프린트 네 프린트해서 hello my name is 한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한 다음에 아예 붙여서 my name is self name 그렇죠 네임을 이렇게 가져오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네 여기는 뭐냐면 이제 insert a function function을 한번 집어넣었습니다 네 that prince of greeting 인사를 프린트아웃 하는 function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를 다시 이거는 이제 person 해서 아까처럼 이번엔 zone 한 다음에 뭐 92세 아 네 39세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p1 네 p1으로 해서 my function 네 없죠 그렇지만 셀프라는 정보를 가져와서 이거 뭐냐면 이제 execute a 메서드 그렇죠 under 예 add p1 오브젝트에 있는 메스를 하면 네 그럼 이제 아 자 hello my name is print 네 hello my name is john 뭐 이렇게 나오죠 어 쉼표를 안 써도 됩니 쉼표를 안 쓰고 플러스를 넣어줘도 돼요 플러스를 넣어주면 hello my name is john 아 띄어쓰기가 안되네 그럼 띄어쓰기 하니까 한 칸 넣고 헬로우 마이네임 이즈 플러스 존 네 그러죠 아 마침표가 없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한 다음에 마침표를 넣어주면 음 마침표가 아니라 느낌표를 넣어줄까요 hello my name is john 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 글씨만 바꾸면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셀프라는게 나오죠 셀프 네 이제 셀프라는게 여러 번 나오죠 셀프 셀프는 뭐냐 더 셀프 파라메터 셀프 파라메터 네 셀프라는 파라메터죠 is a reference 네 셀프라는 파라메터는 뭔가를 가르치는 거에요 to the current instance 네 현재 instance of the 클러스를 가르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존 39 이런 것들이죠 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다 그 다음에 and is used 네 to access the variables 네 변수들을 access 하는데 사용된다 that belong 어디에 당연히 클래스에 있는게 되겠죠 네 클래스에 있는 변수들을 access 하는데 다행히 사용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네 네 클래스에 인스턴트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봤구요 네 그래서 음 네 그 다음에 음 한번 살짝 바꿔볼까요 네 그 다음에 모디파이 오브젝트 오브젝트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p1 이라는 오브젝트가 있었죠 네 오브젝트를 바꿔서 p1의 age를 네 age를 한번 이번에는 13세로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해보면 되겠죠 print p1 한 다음에 네 age 하면 네 13세로 업데이트가 됐죠 네 네 전에는 네 전에는 p1의 age가 25세였는데 네 존에 네 age가 업데이트 됐어요 print 그래서 네 print 네 네 그래서 p1 name 그 다음에 the next fale again 그 다음에 is ss스 biomedical age예요 그 다음에 p1 age 하면 되겠죠 네 print p1 name age is 네 p1 name 네 네 age is p1 name p1 네 아 네 이게 네 그래서 네 순서를 네 age of 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p1 name age is 네 not 이거를 이제 사용할 수 없으니 네 살짝 바꿔서 네 the age of p1 name p1 name 네 the age of 네 이렇게 하니까 안 됐었죠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print print 네 d age of 그 다음에 p1 name 아 네 p1 name 네 네 더 age of 존 네 이것보다 저는 플러스를 좋아하는데 음 더 age of 존 그렇죠 플러스 네 네 is 네 네 잠깐 띄고 is 그 다음에 p1 age 네 age 한 다음에 네 이게 정수를 어 붙이기가 네 네 네 age 13 네 네 네 아 복잡하네요 네 네 그래서 13으로 업데이트돼서 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어 살짝 연습이 된 것 같구요 어 여러분 일단 이걸 가지고 조금씩 바꿔가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